하나, 둘, 셋 이거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다 생각하며 생각사고 최단한 내 정주 자 A로 천하배송 낙동강 강바람에 지나 보길 스치면 갑시다 다 불새네 구린 가보라 낙동강 강바람이 소식이 오네 다 불새네 그날이 사모님이야 누가 원하나 늘 계신 부모없는 내가 오시니 산대를 쳐라 다 불새네 백대당화 비오지는 선엄마을 철새 다 불새나라 찾아온 정가 다 선생님 15살 15살 선생님 순전을 바쳐 사랑하는 그 이름 정가 선생님 성불 성불 난 가질 가 가질 가 가 가 가 이찬아시아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